오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당들과 석유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삶 안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지져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이르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이르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쁘겠느냐 아멘 오늘 주일을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종료주일부터 부활절 전날인 토요일까지를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Holy Passion Week라고 합니다 고난주간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까 고난주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마음에 새기며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 고난에 부분적으로나마 동참하는 기간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가지 비유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역설적으로 설명하시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종 역설, 패라독스를 통해 중요한 진리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상사역을 마치실 때도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역설로 마무리하셨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생각과는 달리 우리 주님은 진정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명이 되는 귀한 진리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이레니컬한 역설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사고로는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사고로는 반대되기 때문이죠 성경에 기록된 몇가지 역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역설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말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마태복음 20장 2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이 첫 번째 역설은 곧 크고자 높아지고자 한다면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고 낮은 자리에 이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심정은 아랑고 가지 아니하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누가 더 높아지야 하겠는가에 티격태격할 때에 들려주신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이 바로 진리의 역설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위치에 그하느냐가 중요하기보다는 진정 사람을 섬기고 도와주려고 하는 종의 의식을 가지느냐로 이 지도자의 모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면 자연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섬기려고는 하지 않고 자신을 섬기라고 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오늘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진리의 두 번째 역설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태봉 7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오 선지자니라 아멘 이 말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사랑을 받기 원한다면 먼저 사랑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가는 말이 고아야 오는 말이 곱다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남을 대접하는 사람이 되어야 자신도 대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접을 받기보다는 대접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인생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세 번째 진리의 역설은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봉 16장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 치고 죽고자 하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진정 살고자 하면 죽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만을 위해 살고자 한다면 그는 죽는 자가 되고 맙니다 그 진리를 위해 죽고자 한다면 그는 진리와 함께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죽고자 한다는 것은 비장한 결심의 표현입니다 네 번째 진리의 역설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봉 19장 30절에 보시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된 자로서 어찌하여 나중된 자에게 뒤떨어지게 되겠습니까 그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된 자들이 영적으로 자만심에 떨어지게 되면 나중된 자보다 못한 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도 역시 영적인 자만심을 가진 자가 잘못된다는 것을 비유로 지적하시고 일러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되었다고 교만하면 진부하지 못하고 퇴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교만은 뒤떨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본말씀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낸 그의 말씀 가운데는 자주자주 이런 역설적인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 살고자면 죽어야 된다는 거죠 마가본 8장 3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면 이를 것이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이르면 구원하리라 마태복음 16장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이르면 찾으리라 아멘 그 누가 봄 9장 24절에도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누가 봄 9장 24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이르면 구원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지배하게 하면 살고자 하면 죽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야 산다는 거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일컬해지는 베드로는 예수님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예수를 붙들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몹시 호되게 책망하였어요 그런 생각은 사단의 생각이다 그것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일이다 라고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목숨이 정령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목숨을 버려야 한다 그러면 다시 목숨을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역설적인 생명의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면 죽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목숨을 잃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기 죽음의 3대 법칙과도 같은 것입니다 죽는다는 말을 잃는다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기의 삶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보존해 두면 잃어버리는 것이고 사용하면 보존된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의 보냄을 받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한정된 시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재능들을 받았습니다 그 시간이나 재능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보존만 하면 실상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그 시간과 여러 재능들을 열심히 사용한다면 실로 엄청난 결과를 얻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적 자기 희생의 삶은 자기 삶의 한 토막 한 토막을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 자기에게 있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는 죽음이 아니오 삶이오 이름이 아니라 어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2000년이 넘는 찬란한 우리 기독교 역사는 이렇게 자신의 목숨을 예수님과 그 복음을 위하여 내던졌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획득한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4세기 말경에 동방에 텔레마쿠스라고 하는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더러운 세상을 등지고 광야로 떠나가 깊은 은둔생활에 들어갔습니다 그 은둔생활을 계속하던 어느 날 그는 갑자기 큰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없는 광야는 크리스찬이 생활할 장소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없는 광야에는 크리스찬이 할 일이 없는 곳이라고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식을 하면서 육지와 바다를 건너 당시 세계의 심장의 로마에 왔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는 사실상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텔레마쿠스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는 로마의 장군 스틸리코의 개선을 축하하는 행렬이 로마의 거리를 메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젊은 황제 호노 리우스와 동행한 스틸리코 장군의 개선 행렬은 영광 그 자체였습니다 로마의 주말에는 원형 경기장에서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끼리 검투를 시키고 마침내 힘에 겨운 약자가 강자의 칼에 맞아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것을 관람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때 로마 시민들은 시저 만세를 부르며 쾌감을 느끼고 박수를 보내는 것이 주말의 즐거움이었습니다 참으로 엄청난 살인마적인 로마 시대의 유물이었습니다 바로 그 주말에 검투 경기장에 텔레마쿠스가 나타났습니다 두 검투사의 칼싸움이 막 시작되려는 순간 그가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들 사이에 들어가 칼싸움을 제지하였습니다 이 트파크의 장면 앞에 즐거움을 기대했던 로마의 관중들은 저놈을 끌어내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텔레마쿠스는 경기 진행자들에 의해서 끌려 나왔어요 다시 검객들의 시합을 진행하기 위한 준비가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또다시 텔레마쿠스는 그 자리에 뛰어들었습니다 관객들의 야유가 터져나왔습니다 텔레마쿠스가 다시 끌려 나왔다가 또 뛰어들어가는 그 일이 몇 번인가 반복되었습니다 마침내 군중들로부터 돌멩이가 그에게 날아왔습니다 그때 경기의 지휘관이 이 경기를 진행하는 병사에게 텔레마쿠스를 먼저 처리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한 사람의 다른 검객이 번쩍이는 칼을 들어 텔레마쿠스를 쳤습니다 솟구쳐 나온 그의 피가 땅바닥을 적시기 시작하였습니다 갑자기 군중들은 조용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주말에 검투 경기는 이렇게 침울하게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간 수많은 로마 시민들의 마음에 갑자기 검투 경기장에 나타났던 그 정체불명의 사람에 대한 궁금증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에 모든 로마 시민들에게 그의 이름이 텔레마쿠스임이 알려졌습니다 그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음에도 알려졌습니다 그가 그 경기장에 나타난 이유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검투 시합은 악법이므로 그것을 즐거움과 쾌감으로 삼는 이른바 기독 신자들인 로마 시민들에게 그 살인의 쾌락을 중지시키기 위하여 텔레마쿠스가 희생이 된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 시민과 관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얼마 후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검투 경기를 두 번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악법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텔레마쿠스의 십자가정신의 희생적 죽음이 이 경기를 종식시킨 것입니다 영국의 역사가 기본은 이 사실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죽음은 그가 살아있는 것보다 인류를 위하여 더 유효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목숨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오 자신의 죽음 곧 목숨을 잃으면 무수한 인류를 살리는 대소금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숨을 주신 것은 그 목숨을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존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받은 구원의 목숨을 예수 때문에 사용한다면 예수님 때문에 건강과 시간과 부와 명예와 재능을 사용한다면 사실상 그는 언제나 얻는 사람이 되고 사는 사람이 됩니다 만일 의사나 과학자나 발명가들이 자기 목숨을 걸고 진행하는 노력들이 없었다면 오늘날과 같은 문명의 혜택을 모든 인류가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COVID-19이 시작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많은 연구자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COVID-19을 해결할 백신과 치료제를 연구하고 결과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피나는 노력과 연구가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백신을 맞을 수 있었겠습니까? 만일 어머니가 목숨 건 해산의 위험을 거절했다면 어떻게 아이가 출생하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우리의 목숨은 결코 보존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주를 위하여 사용하고 버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하는 역설적 영적인 의미를 남긴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자신이 받으신 십자가의 죽음이오 부활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르면 얻는다는 거예요 버리면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가범 1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마가범 10장 30절에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투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는이라 아멘 여기 본문에 보면 버리면 받는다 받는다 받는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와 예수의 복음 때문에 잃고 버려야 될 불행과 아픔과 슬픔이 있다고 했습니다 집과 형제와 자매와 또 어미와 아비와 자식 심지어 전토까지 잃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아픔은 이 성경을 기록한 초대교회 당시 흔히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믿는 일 때문에 또는 전도하는 일 때문에 선교하는 일 때문에 집과 형제와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자기의 재산까지 잃어버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저기 한국 기독교 사이도 수많은 핍박으로 순교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순교 이야기는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가족을 잃고 부모 형제와 친구들 이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슬픈 일이고 아픈 일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에서 그 모든 것을 오히려 백배나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확실한 증거는 그가 불신앙의 혈통적 가족을 떠났을 때 예수 그리스의 교회에 소속이 되므로 참으로 많은 새로운 가족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혈통적 가족은 떠났지만 영적인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 구절에 보면 바울의 경우 그는 예수님 때문에 그의 혈통적 가뭄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는 그리스와 안에서 그를 환영해주는 새로운 예수를 믿고 따르던 가족들을 전세계에서 맡게 됩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면 그는 루퍼의 어머니가 자신의 어머니라고까지 말할 정도 있죠 보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테카심을 입은 루퍼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빌레몬서 1장 10절에도 오네시모에 대한 말하기를 바울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에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관하라 또한 그는 디모데에 대해서 말하기를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의 참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더 많은 세 가족 영적인 가족 그리스의 가족을 받았습니다 세 개의 가족을 받았던 거예요 에가톤 영이라는 사람이 캐나다 서부지방 사스카처안에서 아메리칸 인디언들에게 전도하면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 아버지라고 소개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한 늙은 추장이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했는가? 그렇습니다 그 추장이 다시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참말로 그렇게 말하였는가? 네 참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개인의 아버지인가? 그렇습니다 확실히 그러한가? 그렇습니다 확실히 그러합니다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는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바로 그때 복음에 대하여 항상 반대를 하던 추장의 얼굴에 화색이 돌면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나와 당신은 형제가 아닌가? 하고 손을 내밀면서 포용을 했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수 때문에 하나를 잃게 되고 버리게 될 때 그보다 만배나 더하는 새가족 새세계의 축복을 주시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축복의 원리는 물질 희생에도 명예 희생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내세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을 생각해 보면 확실히 영생은 현재보다 말할 수 없이 더하는 생명의 축복인 것이에요 현재보다 더 오래 살고 잘 사는 축복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예수 때문에 잃고자 하면 그보다 훨씬 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만배보다 더 많은 것을 얻고 마는 역설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수고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받는 핍박에서 인내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과 또 고난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다가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곧 회복시켜 주십니다 제 아멜이 코비드19이 강하고 또 힘들게 만든다 할지라도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헬라 말로 휘포 모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반응을 의미합니다 인내는 어쩔 수 없어서 참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환경이 척박하고 처한 상황에 어려워도 더 열심히 일하고 행동하는 적극적인 삶을 가리켜서 휘포 모네의 인내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휘포 모네의 인내는 불운을 만났을 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 열심히 일하는 상태를 말한다는 거죠 슬픔을 만났을 때 베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고 참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닦으며 일터에 나가 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내라는 거죠 문이 닫혔다고 그 밑에서 마냥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 문도 닫혔으면 또 다른 문을 두드리고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자세 이것이 바로 휘포 모네의 인내라는 거예요 오늘도 어려움을 겪고 고통 속에 있는 분이 계십니다 어쩌면 그 충격이 너무나 커서 달리기는 커녕 더 걷기도 싫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힘들어도 참고 달려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참으면 안 됩니다 고난을 마주해도 주저하지 않고 더욱 열심히 달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라는 거죠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사탄이 내게 오는 것을 환영한다 내 믿음을 위해 나는 악마와의 대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단 사탄이 나를 찾아오면 나는 사탄을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님께 소개한다 그러면 예수님은 사탄에게 말씀하신다 사단아 어거스틴의 문을 두드리는 것은 좋다 그러나 너와 싸울 상대는 나 예수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못자국이 있는 손을 사탄에게 내밀어 보이신다 그러면 사탄은 천리길로 도망쳐 버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싸우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싸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물질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자기 명예를 희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인기와 명예 때문에 자기가 주장하는 자기 을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값싼 성공을 위해서 희생을 불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순간을 위하여 영원을 희생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역세를 보면 영원을 위하여 순간을 희생하는 것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영원, 목숨을 살 수 있는 값이란 이 세상에는 전혀 없다는 거죠 십자가적 희생의 본질만이 사는 길이오 행복의 길이오 성공의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는 진리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세상과 가족과 재물을 잃고자 하는 자는 금세와 내세에서 만배나 더 얻는다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숨을 주신 것은 결코 보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목숨을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목숨을 보존하기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살기 위하여 목숨을 잃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는 인생을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안일하게 보존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찾아준 그 목숨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인생을 사용하기로 작정한 그 사람은 바로 역설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죽고자 하면 산다 잃고 버리고자 하면 얻는다는 역설의 생존 법칙입니다 그것은 현재보다 만배나 더는 축복의 법칙입니다 이 축복의 진리가 체험되기를 추구합니다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에 여러분은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혹시 작정 기도를 하시려고 하십니까? 금식 기도를 하시려고 계획합니까? 아니면 고난 주간 위에 있을 부활절을 위해서 꽃을 사러 가시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다음 주부터 시작될 대면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청소하고 소독하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모니 드림센터 구입을 위해서 작정 기도를 하고 그렇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금요일 핫 런치 봉사에 동역하시려고 하십니까? 이 고난 주간 동안에 주님께서는 진정으로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께 무엇을 바라고 원하고 계십니까? 마음의 귀로 영적인 귀로 성경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고난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들었으니까 우리 함께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크고자 하는 대신 섬긴 자가 되겠습니다 대접받는 대신 대접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사는 대신 죽고자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되는 대신 나름되는 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부인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만 쫓았습니다 죽으면 살게 됩니다 버리면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현재 삶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더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더 무엇에 욕심을 내고 살고 계십니까? 이제는 우리가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드려야 할 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는이라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평생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면서 종의 모습으로 사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주건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